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겼던 청주 70대 확진자가 확진 판정 전에 청주 한 병원에서 입원한 사실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이 이 확진자와 같은 병실을 썼던 60대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있는 청주 서원구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도내 127번째 확진자 70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닷새 전까지 입원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겼던 A씨는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병원 입원 사실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가 질병관리본부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인 DUR조회를 의뢰해 A씨가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입원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겁니다. A씨의 역학조사 시점은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의심 증세를 보였던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인 24일. A씨는 보건당국의 입원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던 것인데 이를 숨겼고 확진자 진술에만 의존했던 초기 역학조사는 결과적으로 허점을 드러낸 겁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건당국은 GPS, 신용카드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지만 문제는 통상 자료들이 넘어오는 데는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동선 파악이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흘까지도 정보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A씨가 동선을 숨기면서 뒤늦게 방역조치가 이뤄진 이 병원에선 추가 확진자가 한 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131번째 확진자로 옥천군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입니다. B씨는 A씨와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병원 내 같은 병실에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일에서야 접촉자 통보를 받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에 B씨가 거주하는 옥천은 물론 보은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B씨가 보은의 한 병원 간호사로 일했기 때문인데 B씨가 확진되기 전 거쳐간 대전과 옥천 일대 식당과 병원, 시장 그리고 보은 지역 한 병원 등에서 접촉한 사람만 현재 200여 명에 이릅니다. 확진자 거짓 진술로 초기 동선 파악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연쇄적인 추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 MBC 뉴스 황정환입니다.